여기 신경이 있어요 아주 신경입니다 이게 저거거든요 자장나무 저 나무가 더 꺼지는데 도위에는 뭐 있고 그러는데 자장나무에 속나가 있습니다 이게 딴 데 와서 이게 붙은거에요 여기 와서 나와서 내가 보기에는 이야 신기합니다 자장나무에 속나가 있다는건 내가 지금 아마 다른사람 벌써 한년도 없을것 같은데 저밖에 모를것 같은데 이야 이거 신기하다 이거 자장나무에 속나가 있네요 이야 신기하네요 여기 보면 지금 살고있는게 많아요 여기 딱 붙어서 살았어요 여기가 그냥 떨어있는거 아니고 여기 붙어서 살고있어요 이야 신기하다 자장나무에 속나가 붙어있네 이거 아마 최초 발견인것 같은데요 아마 전세계 최초 생각에는요 이 자장나무에서는 속나가 날리는 절대없고 여기가 소나무에서 나는거니까 소나묵교사니까 속나는 아마 다른 데서 날아와서 여기서 붙어서 다시 자란거에요 이 자장나무에서 이게 원자장나무고 여기 끝에 보면 부러졌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자장나묵에 붙은거에요 아 신기하네 알겠어요 와 감사합니다.